한국거래소가 상장회사의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지원하는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. 1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와 감시통합 포털에 분산해 있던 상장사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서비스를 통합했다고 밝혔습니다. 동영상 교육신청, 항목신설 등 이용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상장회사 전용으로 새롭게 구축했습니다. 상장회사와 임직원 등은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,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예방을 위한 K-ITAS, 상장사 내부통제 자가진단 및 컨설팅, 지분정보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한국거래소는 이번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 편의성 개선을 통해 임직원 내부자 연루 불공정거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한국거래 예방센터